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지 여러분 환경에서 박의명 기자 셀트리온 주지의 눈물 이 부제가 박의명의 불개미 구조대 인데요 그래도 한국경제의 기자 정도면 삼프로티비 컴퍼니 백브리핑에 나온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의 셀트리온 회계 이슈 관련 그런 프로는 좀 보고서 구체적인 심층적인 기사를 써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뭐 여기 박의명 기자의 얘는 지금 1억 5천만 원의 손실 인증합니다 이렇게 앞에 타이틀을 했는데 사실 셀트리온 트리아트리 지금 뭐 1억 5천만 원 뿐 아니고 수억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을 보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회계 이슈가 나오고 그것이 정당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지 또는 정선위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은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자라면 특히 한국경제의 기자라면 그 정도 지식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엔 이렇게 셀트리온 개인 투시자들의 마음을 흡엽하는 이런 제목으로 해서 내용을 자꾸 내보내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지금 많이 하락을 해서 다음주 월요일에도 다음주에도 증시가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런 기사까지 계속 나오고 하니까 셀트리온 주주로서 조금 쉽지 않은 시간이긴 합니다 여기서 지금 셀트리온은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펀드매니저들은 분식회계가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펀드매니저 얘기를 가져와서 공포를 조정하는 거죠 그렇죠 펀드매니저들이 셀트리온의 우호적인 기관이 없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 한 종목 때문에 판매 중단을 하느니 아예 팔아버리지 않은 분위기가 매니저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네요 2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 1억 4,700만원인 계좌를 캡처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지금 내용을 썼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8% 증가하는데 이게 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부족하다고 나오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삼성바이로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찬양을 해주면서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의 전년대비 18% 증가하는 게 그렇게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않는 건지 참 대묻고 싶습니다 셀트리온이 우리 지금 많은 트레이더들이 다 손실이긴 한데 이런 글에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결국엔 회사의 파이프라인 기술력 그다음에 매출 중대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스스로 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각자 스스로 확인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야 되는 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